어릴 때 살던 집에서 겪었던 기괴한 일들 지금은 서울로 이사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서울로 오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농인해서 살았다 그 집에서 살면서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기묘한 일들을 겪은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에 일이라 전부 기억나지는 않지만 일단 생각나는 것만 말해보려 한다 우리 집은 상가 건물의 5층에 있었고 1층은 부동산, 2층은 PC방, 3층과 4층은 비어있었다 첫 번째, 검은색의 형체 당시 거실 쇼파에서 아빠와 형이랑 TV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다가 문득 왼쪽 베란다 쪽을 바라봤다 왼쪽 베란다 문은 투명한 미다지 문이라서 그대로 베란다에 창문이 보였는데 창문 밖으로 뭔가 시커먼 사람의 형체 같은 게 보였다 우리 집이 5층인데다 베란다에 창문 너머로는 발디딜 꽃 같은 것도 일전 없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잠깐 동안 멍하게 쳐다봤던 것 같다 그리고 눈을 깜박였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그 시커먼 게 베란다 창문 밖에서 베란다 창문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한 번 더 눈을 깜박이니까 이번엔 미다지 문 앞까지 와 있었다 이게 눈을 깜박이는 순간에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다른 생각도 안 들고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한 번 더 눈을 깜박이니까 갑자기 몸에 소름이 쫙 돋더니 시커먼 것은 사라져 있었다 내 생각이지만 마지막으로 눈을 깜박였을 때 내 몸을 통과해 가서 소름이 돋었던 게 아닐까 두 번째 소용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데 혼자 거실에 있었을 때였다 거실에서 주방에 있는 테이블을 바라봤는데 테이블 위에 소용돌이 같은 게 4개가 떠 있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한 줄기 딱 들어올 때 먼지 같은 게 날려다니는 거라고 하면 알려나 원래 먼지는 그냥 무저기로 날려다니잖아 근데 내가 봤던 건 그 먼지 같은 것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던 거야 당시 집안에 창문도 안 열려 있었으니 따로 바람이 들어올 일도 없었는데 테이블 위에 저런 게 4개나 떠 있으니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봤었다 그리고 이건 검은 형체랑은 다르게 딱히 소름 돋거나 무서운 느낌 같은 건 들지 않았다 세 번째 저절로 켜지는 화장실 불 그날은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었다 형이랑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10시쯤 되어 들어가서 차려고 TV를 껐다 그리고 우리 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방 쪽에서 틱하는 소리가 들렸다 뭐지? 하고 안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방 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불은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안방 화장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방 화장실 문이 열려 있던 상태라서 콩콩한 안방에 화장실 불이 비춰져 바로 알 수 있었다 내가 들었던 틱하는 소리는 전등 스위치 소리였다 그냥 흔하디 흔한 전등 스위치였는데 저걸 누르면 틱틱하는 소리가 나잖아 내가 들은 소리가 그 소리였다 형과 나는 거실에 있었으니 안방까지 손이 닿을 리도 없고 집에는 우리 둘 뿐이었으니 다른 사람이 켰을 리도 없었다 그러면 혼자 저절로 켜졌다는 소리인데 나는 무서워서 형한테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 형이 안방으로 가서 화장실 안을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그제서야 나도 가서 확인해 봤다 형 말대로 안방과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그냥 화장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서 잤다 당시 거실 불은 켜져 있는 상태였고 다른 전자제품이나 전등을 만지지도 않았으니 정기적으로 뭔가 일어난 건 아닌 것 같고 정기적으로 뭔가 일어났다 해도 불만 켜지거나 꺼지는 게 아닌 전등 스위치까지 눌려서 켜진 점이 미스터리한 점인 것 같다 그리고 저런 스위치식 전등이 저절로 켜지거나 꺼진 적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통틀어 저 때 단 한 번밖에 없었다 나중에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아빠는 그게 어떻게 저절로 켜지냐며 믿지 않았다 네 번째 하얀 손 원래 우리집의 방이 4개라서 안방과 컴퓨터방 그리고 내 방과 형방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내 방은 안 쓰는 물건 같은 것을 넣어놓는 창고 같은 방이 되어버렸고 나는 형방을 형이랑 같이 쓰게 되었다 그래서 잠잘 때도 형방에서 같이 잤는데 형은 중학생이라 초등학생인 나보다 등교 시간이 빨랐었다 그래서 형이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갈 때쯤에 내가 일어났었다 형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형이 일어날 때 나도 알람 소리 때문에 같이 깼다가 형은 반목으로 거실로 나가고 나는 다시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늘도 형이 일어날 때 알람 소리 때문에 같이 켰었고 나는 아직 등교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위에 누워있었다 그때는 겨울이라 형이 일어나는 시간에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방 안은 컴컴했다 눈을 감고 다시 자려고 누워있는데 형이 방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나가서 거실의 불빛이 문틈으로 들어와 거슬렸다 그래서 물을 닫으려고 눈을 떴는데 문이 앞뒤로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형이 나가면서 문을 만졌으니 문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형이 나간 지 1분 이상이 지난 상태였다 문이 덜 닫혀서 흔들리는 것은 보통 몇 초 내로 멈춰야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흔들리고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멋이하고 자세히 보니까 하얀 손 같은 것이 방 바깥쪽에서 문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살짝살짝 흔들고 있었다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분 정도를 그렇게 멍하니 쳐다봤던 것 같다 여전히 하얀 손은 문 손잡이를 잡고서 문을 흔들고 있었다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 나도 마음을 다잡고 하얀 손이 잡고 있는 손잡이의 반대쪽 손잡이 그러니까 방 안쪽 손잡이를 딱 잡았다 그러자 하얀 손이 현관 쪽으로 샥 사라져버렸고 내가 문을 열고 현관 쪽을 살펴봤을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섯 번째 보일러실 오른쪽 베란다의 끝쪽에는 보일러실이 있었다 보일러실 안에는 말 그대로 보일러가 있었는데 보일러실 내부에는 창문이 단 한 개도 없고 전등도 고장나서 문을 닫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 거기다 한여름에도 그 보일러실에선 왠지 세한 느낌과 한계가 느껴져서 그 집에서 사는 동안 보일러실을 들어가 봉게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느 날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아빠가 보일러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일러실로 갔고 잠시 후 나에게 공구함을 가져오라고 보일러실 안에서 거실에 있던 나한테 소리쳤다 그래서 나는 왼쪽 베란다 구석에 있던 공구함을 들고 보일러실로 갔다 그런데 보일러실에 문이 닫혀있었다 아까 말한 대로 보일러실 내부엔 창문도 없고 전등도 고장난 상태라서 물을 닫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아빠가 보일러실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보일러실 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빠는 보이지 않았고 나는 내가 공구함을 가지러 갔을 때 아빠가 화장실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단 공구함을 보일러실 안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해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보일러실에 문이 닫혔다 아빠가 닫은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면 인기척이 느껴졌어야 했는데 내가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올 때 이쪽에서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보일러실 안이 무서워져서 나가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방금 들어올 때만 해도 멀쩡하게 잘 열리던 문이 어째서인지 아무리 잡아당겨도 열리지가 않았다 무서움에 아빠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빠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때 뒤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공포심에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불규칙적으로 뒤쪽에서 계속 들려왔고 나는 그대로 굳어서 가만히 그걸 듣고 있었다 그 상태로 몇 분이 지났다 누군가 베란다 쪽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보일러실 문을 열었고 이윽고 아빠가 보일러실 안에 있는 나에게 캄캄한데 왜 문을 닫고 있냐고 물어봤다 나는 공포심과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에 아빠를 지나쳐 후다닥 거실로 튀어왔다 그리고 나중에 아빠에게 이 일을 말했더니 내가 들었던 소리는 쥐가 돌아다니면서 난 소리이고 문은 잘못 닫혀서 뻑뻑해서 잘 안 열렸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아빠가 말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빠를 부르면서 문을 두드렸던 것을 아빠가 못 들었던 것과 문이 저절로 닫혀 내가 안에 갇혔던 것은 무엇일까 베란다에 창문도 닫혀 있던 때다가 보일러실 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라 바람 때문에 닫힐 수는 없을 텐데 말이다 여섯 번째 다시 마주친 검은 형체 어느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형은 아직 집에 없었고 부모님도 저녁 때나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는 나 혼자 있었다 형 방에 있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책상은 방에 있는 창문 바로 앞에 있었고 책상에 앉으면 창문 쪽을 바라보게 되는 책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숙제를 하는데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 진듯한 느낌이 들었다 뭐지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창문 너머로 검은색 형체가 보였다 창문은 불투명한 창문이었는데 만약 사람이 서 있다면 머리카락 같은 곳은 까맣게 보이겠지만 얼굴 같은 부분은 살색이 보여야 하잖아 근데 이 형체는 통째로 온통 검은색이었다 사람의 형체는 아니었고 표현하자면 검은색 덩어리 같은 느낌이었다 이것을 보자마자 접안의 왼쪽 베란다에서 봤던 검은 형체가 생각났고 이것도 그것과 비슷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검은 덩어리는 저번과 달리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몇 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슬금슬금 움직여서 방을 빠져나와 우측 베란다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베란다 문을 연 후 무엇이 있나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라졌구나 싶어서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창문 너머로 여전히 그 검은 덩어리가 보였다 분명 방금 베란다를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당황해서 다시 베란다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베란다를 살펴봤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방으로 다시 돌아오자 여전히 창문 너머로 검은 덩어리가 보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란다로 갔고 여전히 베란다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베란다에서 형방의 창문을 열어놓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제서야 그 검은 덩어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일곱 번째 이상한 꿈 꿈을 꾸고 있었다 거실에 있는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모님이 왔나보다 라고 생각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여자였다 나이는 중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고 긴 머리를 한 여자였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이상하지 않고 뭔가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 여자는 나를 그대로 지나쳐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내 방의 한쪽 벽에는 내가 유치원을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는데 그 여자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사진에 손가락을 세워서 괴시를 쓰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손가락으로 그은 자리에 빨간색으로 숫자 47이 새겨져 있었다 사진을 살펴본 후 다시 여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었다 어디갔지 하면서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살펴보던 찰나의 잠에서 깼다 그 후로 딱히 별다른 일은 없었고 나도 그 꿈을 잊은 채로 시간이 꽤나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사촌동생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나보다 두 살 어린 여자 사촌동생과 네 살 어린 남자 사촌동생이었는데 걔네와 놀아주던 중이었다 애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길래 공책과 색연필을 주고 나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런데 사촌동생 중 여자의 쪽이 나를 부르더니 제가 여기다가 낙서했어 라고 나에게 일러바쳤다 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그 액자에 있는 사진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47이라고 적힌 게 보였다 그때 갑자기 오래전 꾸었던 그 꿈이 불현듯 생각났다 꿈에서 그 여자가 47이라 적었던 그 위치에 정확히 47이라 낙서가 되어 있었다 남자 사촌동생에게 왜 여기다 이걸 적었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갑자기 적고 싶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희한한 것은 내가 줬던 공책에 벽이나 액자에 다른 곳 어디에도 다른 낙서를 하지 않았는데 정확히 내 사진의 그 부분에만 47이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결국 찜찜해진 나는 47이라고 적힌 부분만 가위로 잘라서 버려버렸다 그 후로 딱히 내 몸에 이상이 있다거나 47과 관련된 사건이 있지는 않았다 그 일은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 이상으로 그 집에서 겪었던 얘기는 끝이다 몇 가지 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억나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용인에서 서울로 이사 온 뒤엔 딱히 별다른 기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귀신이 있다고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분명 있는 것 같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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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